민족 최대의 명절 설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그리움과 아쉬움을 안고 멀리서 서로의 안부를 물으셨을 텐데요 마음의 거리만큼 몸도 가까워진 이번 설에는 차곡차곡 아껴뒀던 온기를 모두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 은평은 구민 여러분의 손을 잡고 더 높이 도약하겠습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마음으로 구민 곁을 든든히 지켜내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가는 길은 늘 푸르고 눈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꿈꾸는 모든 것이 이루는 한 해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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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